네 하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시고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저주가 오게 된 거죠 어제 우리 강단 말씀에서 우리 평생 기도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70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주곤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평생 기도 제목으로 3월만큼 70인 제자가 되자 성경에 보면 어제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계속 주셨거든요 출애국기 1장 5절 말씀 보면 애국으로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의미가 있는 숫자죠 그냥 70이 아니라 성경에는 70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국기 2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70장로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함께 모세와 함께 올라가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산에 70인 장로 왜 해풀이면 자꾸 70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숙이 11장 26절에도 보면 분명히 성경에도 70인 장로에 대한 모세와 함께 70인 장로에 대한 부분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이들에게 또 중요한 사명을 맡긴 거죠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또 중직자에게도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중직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따로 70 제자를 세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70 제자에게도 따로 메시지를 주시고 현장에 내보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면 15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5나라의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이래 이 70 제자들이 쓰임받았던 거예요 성경에는 70이라는 단어를 쭉 많이 중요할 때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그리고 장로 그리고 따로 70 제자를 세웠다라는 말들이 쭉 나오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70 제자가 돼야 됩니다 진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교회 일을 맞지 못한 장로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했잖아요 진짜 단민족을 살릴 수 있는 70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문자를 주셨다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일에는 제가 이런 교회 일을 맡을 수도 있고 또 저런 교회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리가 교회 일이라는 게 많은 자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장로님들 또 대다수의 중직자분들은 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사실 70 제자 현장 때문에 세운 거죠 그 현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70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다락방 운동도 펼치시고 또 70인 제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의로 추구합니다 우리 권차를 왜 세우느냐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야 되고요 또 우리 구역이라는 지역 안에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70 제자를 세운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70 제자로 부른 것은 현장 때문입니다 교회 일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맡겨주면 하는 거고요 또 내가 교회 일이 없다 하면 현장에서 70 제자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전도 대상자를 만나거든요 오늘 그런데 오늘 전도 대상자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창세기 3장이 오늘 또 너무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그분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2시에 만나는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이분하고 또 달합방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달합방은 어떻게 할까 복음 변지 1관을 가지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부터 시작해서 작은 작은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하는 그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저는 목사가 아니고요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저도 70인 제자로 서고 싶은 거예요 저는 70인 제자로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이게 그냥 행복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권찰로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70인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맡겨주면 하는 거고요 헌신하고 최선 다하는 거지만 하지만 모두 다 교회 일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많은 권찰분들을 세운 이유가 뭐죠? 현장입니다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70인 제자를 부른 겁니다 또 여러분들을 70인 제자로 세운 거죠 여기 보면 전부 70인 장로 70인 제자 70명들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전도와 성교라는 70 제자로 현장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계속 명심하세요 평생 기도 제목 나는 현장 살리는 70 제자다 내가 70 제자로 하나님이 부른 것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걸 위해서 이번에 성교대회도 말씀 주셨죠 네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라 평생을 기억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현장 살리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네 가지 사실 단을 네 개 주셨습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남은 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남는 자 남는 자의 축복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셨고 또 남을 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남을 자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는 마지막 사명이죠 남겨야 합니다 남길 자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남길 자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럼 남은 자라는 뜻이 뭐냐 어제 우리 강간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걸로만 끝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복음이 끝이 안 나면 시작이 안 돼요 복음이 반드시 끝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고 뭔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끝이 안 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다 끝이에요 오늘 우리 정경수 목사님 찬양 불렀잖아요 복음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끝났는데 끝이 안 났다고 생각이 되면 시작을 못합니다 그럼 남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를 가지고 70인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70제자는 복음으로 끝이 난 사람이 70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실전사항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성경 66권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교회의 강단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 유광석 목사님 본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럼 남은 자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실전해야 되는 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고 본부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제가 아마 우리 중고 교사분들에게 조금 한 말씀 드릴 훈련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또 좀 말씀 드릴 부분인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랩몬트들이 중등부 그다음에 고등부 메시지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등부 교육자를 세웠고 고등부 교육자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랩몬트는 그 부서에 주시는 말씀 따라가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른 되었을 때도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그게 돼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교사분들은 그걸 꼭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곤찰이니까 당연히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또 우리 유광석 목사님 메시지 꼭 따라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말씀이에요 말씀 많죠 교회도 많고 말씀 뭐 훌륭한 설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설교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따라가고 또 우리 유무사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남은 자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이제 남는 자로 되겠죠 남는 자는 어떤 남는 자냐 남아 있고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이게 사동전 1장 8절이죠 성령에 힘이 있어야 돼요 남아 있고 싶어서 남는 자로 남겠다고 한다고 남는 자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는 자는 이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70 지역을 살리죠 지역의 허간문화를 끊고 그 다음에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내가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지역을 바꾸거든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지역에 빠져서 죽습니다 우리 요강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살리려고 하면 미국과 동화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미국을 살리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동화되버리면 미국은 못 살린다 했거든요 힘이 없으면 지역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직장 살려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내 가정도 살립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요 내가 힘이 없으면요 못 살립니다 그래서 남는 자는 뭐냐?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영성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0 지역을 살려줘 이게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냐 그래서 지금 다라빵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이분 한 주간에 한 개의 다라빵을 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라빵을 인도해서 다라빵을 열어서 지역을 살리도록 70 지역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다라빵을 열어달라고 이게 남는 자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해야 될 실전 상황이죠 그러면 반드시 남을 자의 축복을 드릴 겁니다 남을 자는요 단순히 그냥 남을 자로 남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문화는 뭐냐면요 그냥 음식 문화, 직장 문화, 가정에 있는 문화 또 지역의 문화를 넘어선 허감문화, 사단문화, 세상 문화를 바꾸는 남을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화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화, 허감의 문화를 바꿀 남을 자로 우리는 남을 자입니다 문화를 바꿀 겁니다 보금 문화로 바꿀 거고 허감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보금 문화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70 종족을 살릴 남을 자다 70 종족이 뭡니까? 70이 넘는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전부 우상문화입니다 직장에도요 직장 우상문화예요 나라도 나라도 나라 우상문화입니다 그리고 가정도요 가정도 잘 살펴보면 가정도 70 종족 우상문화입니다 70 종족의 문화를 바꿀 남을 자로 우리를 세운 겁니다 저와 이 남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보금경제가 필요합니다 이 문화를 바꾸려고 하니까 보금경제가 필요한 거죠 어제 우리 청년 한 명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한 청년 아니에요 저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봉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이제 우리 청년예배 자로는 청년인데 방송 시스템 헌금을 하고 싶어서 봉투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방송 시스템 헌금은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로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게 그냥 봉투를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금액이 천만 원이에요 내가 알고는 이 청년도 그렇게 형편이 집의 형편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거든요 아주 성실하게 일 잘해요 남자 청년인데 장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 청년인데 아주 성실하게 그러니까 돈을 천만 원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장님한테 그 청년 이름하고 이렇게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제가 저 청년 바라보면서 짧게 잠깐 기도했습니다 진짜 저 청년이 보금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청년이 들은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청년의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서 하나님 이 청년에게 보금경제 축복을 안 주면 누구에게 돈의 경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보금경제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70종족을 살리고 문안을 바꾸죠 이게 나물자입니다 나물자의 응답을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금경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남길자죠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이정표 길을 남겨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모델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70나라를 살리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70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모델이 돼야 되고 내가 길이 돼야 돼요 내가 이정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남겨야 되냐 차세대 그리고 후대 저는 어제 산부예배 우리 차세대에 영상 찬양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가슴에 막 우리 차세대와 후대가 보금안에서 훈련 잘 받아가지고 각 나라로 돌아가서 살릴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세대와 후대를 위한 길 모델이 되라 우리는 남길자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 주신 메시지의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단어 남은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받아라 저와 여러분이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성취될 단어로 붙잡기를 주님으로 추천합니다 이걸 가지고 70인 제자라 하잖아요 뭐 다른 게 제자입니까 이게 70인 제자죠 이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70 제자예요 뭐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70명 이런 70명을 불러서 이런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응답 누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이 언약을 잡으셔서 여러분들 현장을 70 제자의 축복으로 살려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 창세기 3장 사건의 이게 내용이죠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모든 축복 다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주셨잖아요 그러기다가 사람은요 뭐가 사람이냐면 생명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없으면 짐승과도 같죠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했잖아요 생명 이게 사람의 정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현장에는 바깥의 현장에는 아직까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짐승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짐승이에요 어제도 같이 누워 잤는데 어? 짐승이 누워있네?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당신 짐승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냥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정의가 뭐냐면 성령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사람이지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대로 에덴 동산에 완벽한 축복을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소론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냥 완벽한 축복을 주셨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일태되어 온 거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자라는 게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본론의 1번이죠 본론의 1번에 보면 인간의 불행과 멸망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그 20절 내용까지죠 이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여러분들 이 선악과 현장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시켰냐 차라리 선악과가 없었으면 되지 않고 아담이 그거를 취하지 않았으면 됐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아요 제가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그럼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도 죄고 신호위반도 죄고 사람을 살인한 것도 죄다 그러면 선악과를 아담은 선악과를 하나를 먹었다면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살아오면서 어마어마한 선악과를 먹은 거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답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선악과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선악과를 안 따문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데 사진은 아니죠 알거든요 더 아담보다 더 많은 선악과를 먹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질문하는 그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다라빵의 가장 강점이 원제를 강조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제가 강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필연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제 부분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자꾸 선악과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물어 보세요 선생님은 그러면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았냐 알기로는 아담보다 더 많은 선악과를 먹을 사람이다 선생님은 아담을 욕하지 말고 선생님은 더 많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게 원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인 논쟁은 있지만 아기도 가태어난 아기도 원제 가운데 있습니다 가태어난 아기도 원제 가운데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풀려요 성경이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는 얘기지만 할래 구약의 할래와 신학의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아 세례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신학적 논쟁을 합니다 쓸데없는 논쟁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냐 왜 유아 세례를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 논쟁인데 틀린 소리예요 복음을 모르는 틀린 소리예요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키우겠다라는 언약의 표정입니다 할래는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아이가 제시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제를 모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물론 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틀린 거예요 논쟁할 게 뭐 있습니까 복음이면 다 끝인데 복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면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또 23절인 대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저주 죄 때문에 이걸 알려주는 거죠 창세의 3장 사건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또 23절 어인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냥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어인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 원죄의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 있기 때문에 저주 죄악이 올 수밖에 없다 그걸 당연성 있게 발언이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사단의 종로로 다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 하는 거죠 이게 창세의 3장 사건입니다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답으로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기름 부은 받은 자 라는 뜻이죠 근데 기름 부은 받은 자 창세기 3장 15절에 기름 부은 받은 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사단을 완전히 이길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6장 14절에 있는 대로 방주 안에 돌아오면 누구든지 살 것이다 방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근데 그 방주 안에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죽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땅 그 땅 이렇게 해석을 못해요 신학자들이 선명하게 못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메시지도 선명하게 못해요 저는 제가 저도 이제 대학교 다녔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이 질문을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다 이 정도까지 말하는지 왜 그 땅으로 가게 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아 복음을 모르는구나 결국 신학자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실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출애국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가 나오는 거죠 그 희생제사의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인마누엘이라라 인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근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데 이게 답인데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원제 문제 자본 문제 자본제 문제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지을 미래의 문제까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내가 미래에도 지을 죄까지 용서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그런데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문제 해결이 맞는 거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모든 문제에 해결하신 거죠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게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 뭡니까 구원자란 뜻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흥 받은 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원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만날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겠으면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하는 수 없는 거예요 뭐 중요한 복음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 듣는 거는 하나님의 그 시간병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제기 3장 사건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24 여러분들 방법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제부터 누려야 되잖아요 24호 24호 모든 문제 해결이 맞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제 강단 말씀 들었죠 여러분들은 뭐 잡았습니까 어제 강단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그 대지 1번 중반 부분에 보면 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다 몰두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자 문제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실망하지 않고 문제 해결이 돼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그 문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에요 100% 그래요 100%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를 갖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동기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아 그래 내가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감사 해결돼도 감사 해결되면 전도하는 거고 성교하는 정의로 쓰는 거고 안 돼도 내가 감사하구나 이래 나와야 말씀을 내 생각대로 안 받는 사람이죠 대부분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으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삶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도도 보세요 이 말씀도 그렇지만 이 기도도 기도도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자녀를 포기 못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아직까지 남편을 포기 못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아내를 포기 못했습니까? 자녀를 포기하고 남편을 포기하고 아내를 포기할 때에 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포기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 안 해서 전도가 될 거라고 믿는 그 믿음 아니에요 왜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내 생각의 기도가 더 강한데 더 강한 그 기도의 생각은 감춰두고 다른 거를 욕하잖아요 제가 만나본 우리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기도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3, 9, 3 이 3, 9, 3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나예요 내 생각, 내 기도 제목, 내 동기, 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기도도 축복 24시를 누리는데 걸린돌이 되는 거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 회복 내 재산 불어나는 거 내가 뭐가 하는 거 나, 나, 나 그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것 그러니까 축복 24시를 못 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393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여기 숨어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전도도요 전도도 납니다 전도에도 흐름이 있어요 초창기에 류 목사님이 했던 그 전도는 그때의 흐름이에요 2022년 전도 흐름은 아니에요 2022년 전도 흐름은 또 달라요 비대면, 대면, 그리고 미디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그게 전도 흐름이에요 다섯 가지 기초를 다섯 가지 기초를 1990년도 1989년도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섯 가지 기초도 2022년으로 해석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쭉 따라온 분들은 이해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되죠 전도의 흐름이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 그리고 안테나 이 말을 이해돼요 플랫폼이 뭐고 파수망이 뭐고 안테나 이게 다섯 가지 기초가 여기서 숨겨져 있습니다 흐름 속에 전도는 여러분들 왜 성량이 강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 그거 전도 아니에요 그건 유강수 모사님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플랫폼을 만들고 파수망을 만들고 안테나를 어떻게 만들까 비대면 미디어 대면 대면 해야 됩니다 대면 해야 돼요 그리고 비대면과 미디어 대면 동시에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지금 전도의 흐름이에요 어제 우리 평신도 성교사분들이 줌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갖고 있는 게 전도예요 전도도 뭐냐면 내 것을 전도하고 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2, 3, 7, 5천 종족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대면 미디어 대면 앞으로 2, 3, 7과 5천 종족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2, 3, 7과 5천 종족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과도기죠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전도를 자꾸 하잖아요 자꾸 저 아파트도 우리 관리아저씨가 이게 자꾸 누가 이거 자꾸 꼼냐고 보니까 우리 교회 거더라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싫어해요 관리하시는 분 경비아저씨가 그건 너무 싫어하는 걸 그것도 우리 교회 막 걸 찍어가지고 제가 우리 하나교회 목사하는 거 제가 처음부터 밝혔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제가 사과도 갖다 드리고 먹을 것도 많이 갖다 드리고 인사도 잘하고요 재활용도 제가 잘하기 때문에 주차 라인도 정확하게 제가 지키거든요 그래서 관리아저씨 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꾸 싫어하는 거 자꾸 관리아저씨가 제가 하나교회 목사인 거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지금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나 우리 단임 목사님 그 흐름에 맞게 전도도 하셔야 돼요 그 비본도 그 이렇게 비본 아래 아파트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비본은 또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 대단하심 존도를 하고 계셔요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상자를 2시에 만나요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까? 저는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멋있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사람을 안 붙여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만나게 된 거 제가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만남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 전할까? 그냥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하면 되겠다 영접은 하시든지 안 하시는지 모르죠 제가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요 그러면 전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 전도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비대면, 미디어, 대면 대면은 대면 저도 전도합니다 오늘 만나잖아요 어쨌든 비대면, 미디어, 대면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가 우리 유목사님이 왜 자꾸 제가 달합방을 강조하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속 이 얘기하시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달합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휘교회 다섯 가지 기초를 얘기하실 겁니다 캠프도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 캠프를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세계산업인 선교대회에서 오천대학이 있다 오천대학에 한 대학의 한 제자를 찾아다닌 게 순회다라고 말씀하셨죠 순회 그리고 그게 캠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천대학 여러분들 미국 땅이 얼마나 하느냐 제가 LA에서 그 밑에 샌프란시스코까지 차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운전해가지고 LA에서 다른 말로 하면 대구시에서 구미시까지 제가 차로 움직였는데 제가 차로 가는 데만 10시간 걸렸어요 그만큼 미국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LA하고 샌프란시스코 여기서 쭉 내려오는 이 거리인데도 자동차로 10시간 걸렸습니다 그만큼 넓은 땅에 5천 대학이 있다 2, 3층에 5천 종족이잖아요 그거를 집중해서 한 대학에 한 명의 제자만 찾고 한번 다녀봐라 저는 저는 뭐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부에서 동부까지 순회를 해가지고 한 명씩 찾고 집에 돌아오면 두 달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차로 타고 다니다 보면 집에 돌아오면 두 달 걸리거든요 미국은요 그러면 두 달 만에 집에 돌아온다고 집이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광수 목사님은 미국 현장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자동차 타고 한 달 갔다가 한 달 돌아오는 그런 나라가 되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은 그런데 그러면 남은 자는 아니에요 왜냐 강담 말씀도 안 따라가고 유광수 목사님도 안 따라가면 그 사람이 무슨 남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내가 만나본 들 보면 전도도 막 해요 그런데 이게 전도도 보면 나예요 나 기도도 나 말씀도 나 그걸 바꾸자는 거죠 이게 축복 진짜 누르려면 이거 진짜 축복 누르려면 다 바꾸셔야 돼요 저는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메시지 드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저 사실 우리 목사님께 허락받고 제주도도 가고 싶거든요 제주도도 세우고 저 위에 서울도 세우고 강원도도 세우고 세종시도 세우고 다 세우고 싶어요 전국에 왜 그러냐면 전도 지금 시되면 되거든요 비대면 되죠 미디어 되죠 대면도 되죠 우리나라 다녀봐야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다녀봐야 4시간에서 6시간 그게 뭐 시간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에 비해서는 캐나다에 비해서는 4시간 5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냥 대구에서 구매 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비대면 미디어 대면이 동시에 가야 된다는 흐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오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이 흐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자녀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이사시 누리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존도를 우리 단임 목사님 또 우리 유강수 목사님의 방향 맞춰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 거 갖고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왜 내 걸 이유를 해야 되니까 내 방법 해야 되니까 제가 2, 3, 7, 5천 종족을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한 축복이 다 여기 있는 거죠 오늘 결론은요 근데 전도 성교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이걸 가장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사단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전도 성교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이 있는 대로 매일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70인 제자가 이런 영적 싸움을 매일 해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흐름이라고 봅니다 유강수 목사님의 흐름 그리고 저는 달아빵도 제가 92년부터 했거든요 92년부터 지금까지 달아빵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유강수 목사님 흐름을 비껴나가지 아니하고 어쨌든 유 목사님의 흐름 속에 죽어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다섯 기초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어쨌든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어쨌든 유 목사님 흐름 속에서 왔다는 거 우리 단임 목사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훈련은 절대 안 놓쳤다 우리 유 목사님 하시는 모든 훈련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도예요 우리 목사님처럼 훈련을 놓치지 않고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게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이 얘기를 깨닫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70인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고 창세기 3장에 중요한 응답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도 주셨습니다 70인 제자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또 남길 자에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도와 성교만 또 창세기 3장을 전 지역에 외칠 우리 모든 군찰분들 주의 종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